Q. Q. gele buenos 응? 무슨 말이야? 위에서 지켜보고 있어 저건 약간 소름인데? 오케이, 내가 앉아있을까? 자, 그럼 나는 3달 전에 감옥으로 가는 길이었네 헥! 놀랬어 구라 아니고? 거짓말 아니야 아동성범죄 그런건 아니겠지? 아니지 난 싸움한 도중에 한명을 죽였어 내가 잔에게 또다른 과거가 있을까봐 두려워해야하나? 보트를 탈 때 아 헥! 나를 이해 못하나봐 어? 아니네 켄이는 당신의 솔직함에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뭐야 저런 츤데레 같은 자식 츤데레네 츤데레네 얘한테도 말할까? 얘한테도 솔직히 말해야돼? 카차한테도 말하자 카차한테도 말하자 4달 전에 감옥으로 가는 길이였어요 3달 전에 3개월 전에 너는 항상 저한테 그런 모습을 보냈어 너는 항상 그런 모습을 보냈어 너는 계속 그런 모습을 보냈어 아 아 범죄자라는 걸 고백하네 고마워 무슨 일이야? 학생이 얼마나 어려워하는지? 음 꽤 많아 하지만 그것은 아무거나 아무거나 죽음이었어 왜? 아 아 아 양농장에서 잠겼던 냉장고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세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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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이 슬프 أي Bears 흥 아 내가 괜히 말했나? 아 괜히 말했나봐 어떻게 해 가 회생 explains 그 Facebook 공존 archont 아 아 출렁 수가 아씨... 부인인데 그걸 왜 말했지 내가? 난 나 죽어야 돼 하아... 아 나 멘붕... 아 개짓말했네 아이고 진짜 일단은 릴리랑 좀 화해를 하게 만들어야 돼 여길 떠나야 되니까 부서진 손정된에 대해 아는 거 있나? 뭐야? 어우 욕바봐 그 여자 해석을 아하하하 어 저 방 앞에서 봤다는데? 응 좋았어 총은 갖고 있으라고 했고 그 다음에 다시 켈리 짱한테 허락 받으려고 캘리짱 다 고해성사 했다는 켄니한테 털어놓았어요 이 여자는 좀 릴리짱 다 고해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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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얘도 왜 죽었는지 모르는구나 래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릴리한테만 말하면 될 것 같네요 릴리한테 내가 살인자였다는 거를 고백합시다 뭔가 말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합시다 모든 사태가 터지기 전에 사람을 죽였었어요 모든 사태가 터지기 전에 뭐 아버지가 당신한테 뭔가 있다 하셨어요 난 알아야 할 것을 몰랐어요 사실이에요 미안합니다 아버지는 당신을 역같이 대했죠 당신이 누군지도 알고 계셨고요 그런데 당신은 우리 아버지의 생명을 구하려 했어요 오오오오오 사람이 죽였다면서요 그래서 뭐요 그놈은 분명 개자식이었을 거예요 아 이 여자는 나를 완전 믿네 나한테 넘어왔나봐 흑형 기분 좋아졌어 아 근데 뭐 알아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알아보지 이쪽으로 가면 있어야 하나 그 꼬마에 어디 갔지 이거 차도 고쳤고 어디 보자 깨진 유리 조각 음 아 이거 조사하면 되는구나 어디 보자 이걸 하나하나 맞춰볼려고 X표시 어? X표시가 있어 뭔가가 그려져 있군 한번 만져볼까 손필 손필 핑크 핑크 이 꼬마이가 뭔가 알려줄 거 같애 표식? 그러게 표식일 수도 있긴 하지 좋았어 어 어 클레멘 클레멘이 한 거 아니야? 왠지 그럴 거 같은데 클레멘한테 한번 가서 물어볼까 클레멘 안녕 아저씨 너 혹시 분홍색 분필 분필 있니? 사라졌어요 파란색 분필들이에요? 어 덕이 뭔가 알아냈나봐 뭔가 찾아냈어요 핑크색 분필이랑 분필 자국이 문 앞에 있는 걸 봤어요 왜 애기 말을 안 들어줘 뭐 뭐 이거 뭐야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덕은 당신이 무진장 끝내준다고 생각합니다 하이파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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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불바람인데 하이파이브 어 누군가 여기 있었어 잘했어 잘했어 땅 불 바람 클레스 어 여기 좀 밀어볼까? 들어가서 좀 살펴볼까? 아 도적들이 막 공격을 해오는구나 양아치들 여기 한번 가볼까 어 어 이게 뭐야 이게 뭐 있는데? 뭐 있잖아 뭐야 이게 진짜 있었네 릴레이 말이 맞았네 찾았어 뭔가 여기서 떼돌리가 있었어 뭔가 여기서 떼돌리가 있었어 아 홀리뻑 저망이 너무 웃겨 누군가 우릴 죽이고 있는 거예요 물건을 훔친다는 건 모인 클레멘타이가 너희들은 너희 인생 최대의 실수를 저질렀다 아 내가 가져와서 도적들이구나 저 선글라스는 뭐야? 이 와중에 대체 왜 이러는거요? 자막 왜이래? 우리가 꼴래니까 하는거야 거래가 상사되려면 어떻게 해야되죠? 너희들이 우리에게 주던 양의 두 배를 내놔 아 두 배나? 어! 아악! 쏘면 어떻게 해? 어! 어! 원샷 원킬 어 쏴 쏴 쏴 쏴 야 뭐쌌니? 어어! 아아아아아아악 못쌌어 아아 난 병신이야 아 못쌌어 아! 아! 탔탔탔 탔탔탔 어머 어머 할게 어머 할게 내가 어머 할게 쏴! 아 뭐야 못쌌? 총알 없어? 왜 못쌌 왜 못쌌 이거 어어 어어 씨 쏴! 오케이 헤드샷 내가 좀 와봐 좀 했지 쏴! 오케이 쏴 가 가 가 가 음식 음식은 챙겼어? 아 아 아 어떻게 애교 아 아 씨 여기도 쟤다 어머 뭐야 이거야 왜 좀비 좀비 아 어디에 쓸 뻔했네 쏘고 쟤다 하나 개관리 얘들 쏘고 어 뭐야 아 개어무안네 대머리 쟤 쟤 보이지 쟤 쟤 쟤 썩글라스 끼 있네 대머리 아 얘 아니구나 얘 말고 다른 대머리 요노 요노 잡았다 요노 왜왜왜왜 안잡혀 저놈 얘 쏘고 저 저놈시키 예 오케이 잡았고 모두 됐고 일로와 아 안돼 아 어떡해 아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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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같이 데려가야지 릴리 릴리 내려와 릴리 내려와 헤드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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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왜 왜 멈췄어 헤드 헤드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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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어 나 좀 잘하는데 헤드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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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어떻게 이런일을 이러는거야? 누군가 이 일의 원형이에요 누군가가 어, 놈들한테 뭔가를 주고 있었어, 약품이라 우리 보급품이든 봉투가 외벽에 숨겨진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칼리, 뭔가 말하고 싶은게 있어요? 제발 그럼, 뭐야 뭐야 왜 칼리라는거야? 왜 칼리라는거야? 왜 칼리라는거야 너무 넘겨지는다 와, 내 가족들은 몇몇뜨린다 아, 내 가족들은 몇몇뜨린다 아, 내 가족들은 몇몇몇뜨린다 너는 내가 말하는거야 아니야 아니야 투투? 뭐? 뭐? 아, 어만사랑 그만잡어 아, 내 가족들은 몇몇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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키리로 Pierr Sl segment 아, 우리도 있나 conceal 어! 뭐야! 좀비 하나 쳤어 진짜 마피아 게임 같네 에휴 왜 그러는 거야 그냥 좀 하자 그냥 가자 안전한데 가서 얘기하면 되지 가만두질 않네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아 좀비 소리구나 워커가 아래 껴있네요 으흐 뭔 소리가 오는 거야 말도 안 돼 얘 왜 이러는 거야 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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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이럴 때가 아니라고 네 그럼 괜찮아 켄니? 진짜 범인이 이 안에 있는 거야 진짜 범인이 이 안에 있는 거야? 그럼 범인이 이 안에 있는 거야? 그럼 범인은 너와 카카오 뭐하는 거야 아 아 아 아 어떻게 해 뭐 그래 내가 했다 하자 뭐 나보고 쓰레기라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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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시 못 도와요? 아 나 진짜.. 아니.. 아 나.. 아 나 짜증날라 그래.. 아.. 아.. 아 나 짜증날라 그래 진짜.. 아니.. 아니 이거 근데요.. 저 월.. 여자 원래 죽어요? 원래 저 여자 죽어요? 아 나 진짜.. 저 사람 히로인 아니었어요? 저 사람이랑 나중에 이렇게 잘 되는 거 아니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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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gotta.. 아.. 빨리 boughtvol.. 니? well.. just get in 아 anything.. 아.. It's not unique.. U ei jucinaun3 거주bt它 nessn 주utetsk 아 i Caponeon3 또 ordetsk which means that.. which means that.. she has been so plain forward 찌네요 길내gz beholden 아핳 man 아 나 멘붕했어 좀 아 얘 진짜 밉상이다 진짜 밉상이다 진짜 아 멘붕이네 진짜 덕은 괜찮은거에요? 물렸어 어 어떻게 해 진짜 답답하다 상황이 너무 어떻게 너 어떻게 미치겠다 진짜 클레멘타인한테 친구였잖아 둘이 클레멘타인 클레멘타인 째려봐 그래 넌 좀 째림 좀 당해야 너 어쩌게 죽일 수가 있어 덕이 물렸단다 네? 우리가 모텔에서 탈출하려 할 때 물린 모양이야 기분이 안좋아요 칼리는 어쩌거에요? 장르를 치를 시간이 없었구나 워커들이 뭐고 치울까요? 그래 끔찍하지 아니 이거 왕자의 게임 저리 가란데? 아 나 칼이 죽은건 진짜 멘붕이다 니가 있어서 다행이야 저도요 저도요 그날에 젠 아무집에서 아저씨 목소리를 듣고 망치로 내려칠까 생각했었어요 음 음 그것 다행이구나 음 그것 다행이구나 그러진 않았지만요 그러진 않았지만요 뭐야 물 물 물이 새는걸 왜 보여주지? 헥? 어떡해 더욱더욱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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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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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 아아 넵 하나 잔어